첫 소식입니다.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오늘부터 부과하게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. 오늘 오전 0시를 시작으로 미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와인과 치즈 등 총 75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최대 25%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. 이에 유럽연합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관세 부과 조치를 시작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지만 유럽연합도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행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라며 보복 관세 조치를 시사했습니다.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와 독일, 스페인과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. 이후 WTO는 유럽연합과 일부 회원국이 에어버스에 지급한 특정 보조금이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사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줬다라고 인정했습니다. 결국 WTO는 지난 2일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유럽연합 제품 약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늘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한 것입니다. 자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면서 미국 내 식탁에 오르게 될 식품들의 가격 또한 뛰게 될 것을 보입니다.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사장은 더욱 핍박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사장은 더욱 핵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서민센터